그럼 일단 오늘 메뉴를 테스트할 겸 한 번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한 번 만들어. 맛을 볼 수 있네, 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힘을 내야지, 좀. 기름. 다 줘. 떡도 나지, 맞아. 청소 하나만. 청소. 한 탓. 그래, 이거를 제가. 내가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끝장이다. 내가 이렇게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가 웃기다.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네. 매트를 깔고. 매트를,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또 고급스럽게 매트를 까고. 한 끼 드시는 거. 이거를 하나씩 직접, 하나씩. 아, 진짜. 이렇게 갖고 하죠. 네. 이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형, 형이 플레이팅을 이렇게 하셔야겠네, 이렇게 세팅을.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밥이 좀 얼었네. 그렇지,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그런데. 진짜 맛있다. 이거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좀. 선생님, 농담 아니고 제시장이 최고의 맛받은 거.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나 이런 거 잘하고 있네. 와, 대박. 와, 지구방에 와서 내가 소원을 푸네. 아, 힘나겠어. 저 예전에 1시간 기다렸다가 포기했어요. 아, 그래? 가져가줘? 어,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자, 만두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감동이다, 감동. 와. 이게. 새우를 통째로 먹는 거야, 지금. 주인만두가 다시 줘서 늦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부추가 많이 들어가서. 아주 좋네. 부추하고 뻗쳤다고. 야, 이거 좀. 지난번에는 내가 마리토리에서 봤을 때보다 음식을 더 는 거 같아. 원래 잘하셨잖아. 많이 늘었네. 응?